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태색할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렐태라고도 합니다 태색은 네이버 사전에서는 무엇이 날거나 몰락하면서 그 존재가 희미해지거나 볼품없이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태색의 오른쪽 부분 물러날테죠 물러날테 를 사용해도 됩니다 45번 영상에서 물러날테 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면 부수는 왼쪽에 있는 오디가 되겠습니다 총 획수는 15역입니다 왼쪽 편에 있는 오디를 살펴보면 처빙이 되겠습니다 ㅊ과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라고 봅니다 그리고 왼쪽에 얼음빙이죠 오른쪽은 얼음빙은 아니지만 얼음빙으로 같이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음빙 그래서 처빙 처빙이 앞으로는 첫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첫 그리고 오른쪽 부분 물러날테죠 물러날테의 오른쪽 부분을 아기가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영자로 상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본떠서 만든 한자지요 꼭 맞지는 않지만 아기가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자 자체는 그칠간입니다 그칠간을 살펴보면 먼저 피와 일이 있습니다 피 그리고 안에 일이 있죠 그래서 필로 봅니다 그리고 위로 우상이죠 오른쪽 위로 뻗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뻔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기억 안하셔도 됩니다 옛날에는 붓글씨이기 때문에 붓끝머리에 목물이 묻어서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빙 뻔빙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점삼꼬리가 보입니다 이것은 쥐가 신나게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점삼꼬리 달릴 때는 꼬리를 들고 균형을 맞추죠 이때 필 뻔빙을 이 세 부분이죠 이것을 아기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칠간을 아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왼쪽은 첫 아기 쥐 첫 아기 쥐 이것을 소리내어 읽으면 기억이 됩니다 첫 아기 쥐 첫 아기 쥐 퇴색할 퇴 첫 아기 쥐 첫 아기 쥐 퇴색할 퇴 첫 아기 쥐 첫 아기 쥐 첫 아기 쥐 첫 아기 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아기 쥐 아무리 동물이라도 아기는 귀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반대 개념인 퇴색할 퇴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쥐는 병을 옮기니까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첫 아기 쥐라도 기쁨이 퇴색되겠죠 병을 옮기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아기 쥐 첫 아기 쥐 첫 아기 쥐 퇴색할 퇴 그러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기 그칠간이죠 필범빙 아기 점삼꼬리 첫 아기 쥐 퇴색할 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